잘 넣어볼께요 봉태가 이상한데 봉태가 저희도 내가 싸면 안하고 스틸을 샀어요 시간이나 좀만 빌려줘 숟가락 좀 한 번 가라 바보 아니야? 식용유를 갖고 가면서 갖고 오면 되지 아니 식용유를 여기다 가라고 안돼! 그러는거 아니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해봅시다 하나하나 정성을 거기에는 좀 잘 안보이네 이게 화면이 위에서 있으면 좋을텐데 야 그거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씹어지지 않게 세팅창을 못볼수 안된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란 냄새나 고소하니 계란 냄새나 고소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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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냄새나 살짝 한 번 더 튀기나? 어우 예쁘게 하나 된 것 같아요 첫 작품 뿌듯한데 여러분들께 첫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첫 작품 잘 보이나? 먹음식스럽게 잘 됐죠? 모양도 예쁘게 뽑은 것 같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까? 본격적으로 해볼까? 뭔지 싶어? 이게 모양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이 잘 나와야 되죠 기름을 아끼지 말고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왜들이 내 마음을 알아? 낙하게 해야 되나? 손 다 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야 된단 말이야 한 개 한 개 한 개씩 너무 정정스럽게 어느 세월에 하려나? 하나씩 하지마 몇 개씩 먹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쁘게 모양 빼고 이거 몇 개 한 다음에 한 번 더 익힌다 이거 할 때 한 번 더 익힌다 올릴때는 올릴때는 안 익혀 모양이 이래가지고 나보고 모양을 잘라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흑먹는 게 다 호물호운을 버리는 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